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 남기범입니다. 제가 부여받은 발표 내용은 우리 전통 장문화를 어떻게 무용문화유산 혹은 문화유산관광, 유산관광, 문화관광과 접목시키느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발표 드릴 내용들이 조금 양이 많은데요. 좀 규범적인 얘기가 있어요. 교과서적인 얘기가.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서만 보여드리고 우리나라 장문화를 우리한테 먼저 알리고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한 저 나름대로 몇 가지 생각했던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전제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 오늘 발표를 하신 분이나 참여를 하신 분들은 전통 장문화에 대해서 적어도 연구를 하시거나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만 보면 전통 장문화의 종갓집의 시간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저의 경험이 그랬었고 그러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훨씬 더 많은 수일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로 확장하자는 의미에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하만희 교수님이 원장님이 예전에도 많이 하셨고 유네스코 인류무용문화유산에 대한 장문화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문화관광, 미식관광, 심미적인 관광과 연결을 시킬 거냐. 그런 좀 마이크로한 문제와 그다음에 미식 외교라고 하는 정상들이 만나거나 국가의 대표적인 국제 이벤트에서 음식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그러한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홍보의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게스트로 디플러머시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우리의 사례도 있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장문화와 미식관광을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한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근자열 원자래라는 공자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 나름대로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기준입니다. 오늘 토론자나 발표자 기준은 아니고요. 가까운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해야 멀리 있는 사람이 그걸 보러 온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우리 국민들에게 장문화의 확산과 그게 지각적인 거든 인식적인 거든 그러한 네트워크나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면서 해외로의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화의 특성에 대해서는 워낙 기존의 연구라든가 또 오늘도 한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더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관광과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의 기본적인 어젠다가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라 말씀드리면 한 몇 년 전에 유네스코의 기본 어젠다를 MDG라고 했습니다. 밀레니엄 개발 목표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SDG로 바뀌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로 바뀌게 됩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아이템도 바뀌어야 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지속가능성인데 학술적으로 따져보면 용어가 생각해 보일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단순히 오래 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은 사회계층, 지역, 연령에 따라서 접근성의 장벽을 없앤다는 의미가 훨씬 더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길게 간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다 잘 아시는 거지만 그게 바로 공동체성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ICH, 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해 주는 것들은 지금 너무 알려져 있고 대중적인 것보다는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자부심과 소속감의 근원이지만 현대화된 사회에서 그 존재감이 약해지는 것들을 지정을 해 주시면 유네스코에서 그거를 기회삼아 좀 더 우리 지역,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 더 나아가서는 세계민과 함께 이걸 나누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음식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시면 약간 피자라든가 벨기에 맥주 문화라는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이 우리가 알려지는 건 지중해 식단, 지중해 다이어트라든가 일본의 새해에도 있고 와시오크라는 음식 문화 그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어려움이 나옵니다. 우리의 장 문화는 하나의 특정한 음식이나 메뉴가 아니라 음식의 소스라는 점,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되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텐셜이 많지만은 또 동시에 접근이 좀 어렵다는 또 관광과 산업화에 약간의 제약이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의 장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종갓집이라든가 다양한 대규모의 어떤 대규모라기보다는 전통을 이어오는 가문의 전성을 통해서 기억에 남아있고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건데 많은 경우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은 개인적인 기억이나 특정 가문의 기억보다는 사회적인 기억, 집합적인 기억을 더 중시를 하기 때문에 제 말씀은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스토리텔링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약간 규범적인 내용입니다마는 특히 이러한 장 문화를 다른 우리 한국민에게 특히 젊은 사람에게도 알리고 세계적으로도 관광과 혹은 지역 발전과 좀 더 나아가서는 연결시키는데 너무 바로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좀 더 길게 보고 좀 더 세련적인 접근 그리고 담론을 좀 만들어내는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유명한 그림입니다마는 체험경제라는 관광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니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마는 특히 많은 다른 집합적인 관광들은 보고 경험하는, 보고 느끼고 하는 거지만 특히 우리 장 문화 같은 이런 미식 관광은 숫자가 좀 소수로 변해지고 전문가적으로 바뀌게 되고 실제로 체험과 그것을 나누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독특한 체험을 느끼게 하는 그게 인지적인 기능이든 혹은 지각적인 기능이든 간에 그러한 좀 독특한 특성이 좀 있는 거다. 일반적인 대중적인 관광의 상품과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유나마나 남미나 아프리카를 관광 가시는 분들의 유럽은 주로 도시관광이지만 그 관광의 주요 목적지가 혹은 대상이 문화유산들 관광입니다. 그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요. 약간 규범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그들의 유무형의 문화를 어떻게 전승해왔고 변형을 지켜왔고 현대화를 지켜왔고 국지화를 시켜온 것에 대한 노스텔지아를 우리가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장문화를 어떤 식으로 이러한 틀로서 이해를 하고 소위 서비스 혹은 상품화를 해야 될까 그런 데에 좀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형문화유산의 어떤 그렇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형문화유산은 이러한 규범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그것보다는 다른 관광의 상품보다는 조금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세미나나 학술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슈가나 지인이 한번 우리의 대상에서 나온 전통 시간장을 밥에 비벼 먹는 게 나오게 되면 효과는 엄청나긴 합니다. 그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히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까 담론을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과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한류의 영향을 이용해서 파급 효과를 늘리는 것 그걸 좀 그럴싸한 말로 하면 시민과 기업이 어떤 종합적인 거버넌스를 만들고 공공은 그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지도록 축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식관광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특히 이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고독군의 구름에라는 일본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시즌10까지 나오는 고독한 미식관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도 유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거에 재미있어서 보다 보니까 또 일본의 가정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나오는 게 주로 작은 식당들 많이 가게 되니까 한국도 와서 전주라든가 몇 군데 들려서 촬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본의 식재료가 무언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다양한 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식관광이라는 게 어느 하나의 요소만으로 이게 홍보가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좀 사례를 들어보면 그래서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게스트로 디플러머스인데 그 예를 한번, 다양한 예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했던 사례가 언론에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때 특히 이제 담양 장흥, 고시, 양진제 문중에 시간장을 사용해서 갈비를 구웠다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이 대표가 미국에 갔을 때 김치를, 북한의 대표가 김치를 제공했다라든가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북미회담에 미국과 북한의 회담에서도 오이선을 준비를 했다든가 이런 게 사실은 상징성을 많이 내포하게 되고 그게 언론으로 들어가면서 약간의 폭발성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꾸준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식 외교는 공공보다는 민간이 요즘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까 BTS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의 셀럽들이 활용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자연스러워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중음식이 미등제된 것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상당히 소수의 국한된 그룹의 음식 문화였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사실은 가이세키를 하려다가 와시오크로 방향을 바꾸기도 했다고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만 등재 신청을 할 때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민족의 공동체성과 연속성과 전승성을 얘기해야 됩니다. 표가 조금 복잡하게 합니다. 두 개입니다. 크레올라이제이션이라고 많이 들 얘기하는 혹이 식민주의적인 개념입니다만 현지화라고 생각하면 글로컬리제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글로컬리제이션이 좀 돼야 되겠고요. 너무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요는 20세기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노스텔지어를 적절히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 그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니까요. 사실은 크레올라이제이션과 노스텔지어는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의 특성으로 발현될 수도 있지만 저는 기업이 상당히 제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의 홍보를 할 때 이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바르셀로나의 사례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만 요지는 이겁니다. 바르셀로나가 한 20년 만에 세계 탑 넘버 3의 관광지가 된 게 하루가 바로 된 게 아니라 처음의 계획은 파리를 복사하려고 했다가 처절하게 실패를 하고 올림픽을 준비할 때 글로벌리제이션을 했었죠. 처절하게 실패를 했고 소위 말하는 바스크 민족의 특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게 되면서 바르셀로나가 세계적인 관광지에 되었다는 그런 교과서에 나온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모델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형 표준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건축물이나 축제나 그걸 만들었다가 다 실패하고 자신들의 음식 자신들의 문화를 오히려 작은 공동체 문화를 수십 개를 활성화시켰던 것 그게 바르셀로나의 관광지로서의 성공 사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좀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 대상에서도 나오셨지만 우리의 장문화가 일본처럼 일본은 사실 다시 간장입니다만 일본처럼 산업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관광과 접목되는 부분인데 대상의 간장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한국에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면 굳이 않아도 되는 거죠. 한국에 경상도나 전라도나 지역을 갔을 때 다양한 유형의 간장의 맛을 볼 수 있고 그 베이스의 음식을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노스텔이자를 만드는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화와 노스텔이자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모르니까 스토텔링은 너무나 잘 아시는 피러 잭슨이라는 반지의 지형을 만든 감독이 헐리우드에서 뉴질랜드의 웰링턴이라는 곳이 자기 고향입니다. 그 고향에 영화를 1, 2, 3편을 뉴질랜드 남섬에서 만들면서 뉴질랜드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었다는 약간 과장된 표현입니다만 태양의 후예 같은 드라마도 사실 아이오테이브를 하기 때문에 약간 과장되기나 가정의 가정에 전제를 합니다만 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건 약간 과장되어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것은 한류가 확산이 되고 한류가 붐을 일으키게 되면 크게는 두 가지의 섹터가 영향을 받습니다. 화장품과 자동차였습니다. 그것도 20세기 이야기입니다. 이미 화장품은 아시아에서 양극화가 되면서 경쟁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K-푸드가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문화의 관광 접목 방안이 장문화를 홍보하고 장문화의 담론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갈 때 여행 가기 전에 어디 갈까 식당 어디 갈까 호텔 어디 갈까 생각하죠. 그다음에 가서 그거는 많은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가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의 장문화를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는 현장에 와서 로컬푸드를 경험을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의 경험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센서리 익스피리언스와 커뮤니티브 익스피리언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해봐서 정말 이거는 황홀한 맛이야. 센서리라면 우리는 여기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의 장문화가 이렇게 좋고 훌륭한데 왜 못 알아줄까. 그것도 좋은데 그건 당연히 산업화와 의미가 되는 건데 인지적인 경험에 대한 연구와 스토리텔링이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 알아주지 않느냐 이렇게 맛있는 걸 그건 우리의 입장이고 관광지라는 것은 그 관광지에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관광지 밖에 있는 사람이 그것이 관광지야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포스트 여행은 메모리입니다. 어떠한 기억을 가지게 될까.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고요. 사실은 저도 언론을 펴려보니 꽤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장문화를 알리는 유명의 셰프와 협업도 하기도 되고 다양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약간의 적절한 적정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화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전통, 공동체, 그 다음에 전승, 다양성 그러니까 어디까지 현대화되고 진화해야 될까에 대한 것은 저는 국민이 우리 한국의 주민들이 받아주는 선이 그게 바로 진화의 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화하지 않는 무용문화에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의미가 상당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삶 속에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유네스코의 어젠다가 SDG로 바뀌면서 그 어떤 특정의 집합적인 기억의 중요성이라든가 특정의 유산의 특수성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집단이나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고 예를 들면 시간장이 예를 들면 1리터에 몇 백만 원이다. 예를 들면 그러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졌을 때의 장점과 전 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담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관광이 문화관광, 음식관광, 미식관광, 봄에 투어리즘으로 갔을 때 갈수록 인원은 줄어들게 되고 전문화를 됩니다. 제가 미식가는 아닙니다만 저는 일본을 자주 가는데 만약에 어떤 음식이 맛있게 되면 꽤 상당히 찾아보게 되거든요. 만드는 방법부터 해서 식당만이 아니라 초기 단계 식당을 찾는 거고 좀 더 가면 이걸 음식을 어디서 가져오게 되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찾아보면 자료는 정말 일본이 인터넷이 가장 약한 나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를 중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과 관련된 자료는 정말 많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걸 잘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 부분은 더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어렵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미식관광이나 봄에 관광의 핵심은 문화와 스토리를 소비하는 거다. 음식도 소비하지만 결국은 문화와 스토리를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갈 길이 좀 많다는 거고요. 하나의 기본적인 얘기들입니다. 결국은 뒤에 그림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보이시죠? 이게 어디에 얘기하자면 카탈루냐 지방의 음식을 그 셰프들이 유명한 셰프들이 많잖아요. 음식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 그러한 논문에서 제가 따온 거고요. 그거를 우리나라의 장문화에 접목을 시킨다면 한식진흥원이라는 아주 훌륭한 공공부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도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민간에서 이어져야 된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한식을 세계화한 데 책을 만들었는데 영부인의 사진첩이었다든가 그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민사회가 주도가 되어서 이어져야 된다. 한식진흥원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각문화사력 같은 대학교의 사례도 있지만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있지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담론의 구성은 조금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구하고 세미나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국의 장문화에 미술과 담론의 구성은 특별성과 일상성, 의례와 이상, 이상성의 카테고리, 과거와 미래. 그래서 조금은 전문적으로 좀 이왕력이 있는 기관에서 조금 길게 보고 준비를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것이 좋은 것이라고는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좀 더 우리의 장문화의 우수성이라고 하면 저는 일단 반감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성이라든가 이건 전통이야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오히려 미식의 의미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먼저 사랑을 받아야 외국인 관객이 궁금해하고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